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임무가 있다. 쇠빙선의 임무가 있고 예인선의 임무가 있다. 특히 예인선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를 어떻게 이거로 나갈 건가 앞으로. 이거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집권당에서 집권정부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도 하고 법무장관도 하셨는데 조국혁신당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것 중에 어떤 가치를 혁신하고 또 어떤 가치는 이어가고 그럴 겁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했던 소중한 가치 중에 소중한 가치이고 정책이고 이어가야 될 것은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태도 또 개혁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절대 정치 개입하면 안 된다. 검찰의 권력은 줄여야 된다. 이런 것 등등이겠죠. 또 기무사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고 그걸 제가 업무로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남북 문제로 보게 되면 평화의 문제겠죠. 대결 중심이 아니라 평화 중심으로 풀어가고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외교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 러시아와 척을 지는 게 아니라 미국과는 동맹관계 아닙니까? 미일과의 관계를 좋게 하면서도 중국, 러시아와도 관계를 좋게 하는 이런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것. 이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보여줬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관리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찬탄을 박수를 받았는데 국정 운영 능력, 행정 능력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다 화도 내셨고 비판도 하셨던 증명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유동성이 워낙 넘쳐서 오는 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또 덜 오르기도 했어요, 실제. 그런데 그 관계 없이 국내적으로 보았을 때 부동산 물가, 부동산 가격, 전세 가격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고 또 하나 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검찰개혁 문제를 저는 민주당이 다수 정당이 되기 전에 민주당 수석을 했는데 그 뒤로 180석도 됐었잖아요. 그런데 180석이 된 시점에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을 더 철저하게 지금의 민주당처럼 지금의 민주당 노선이 지난 180석 민주당의 노선이 아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소수파였어요. 철험의 입장이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당시 철험의 입장이 다수 의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하지 못한 것 그리고 제 분야는 아닙니다만 언론개혁 문제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대로 착수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검찰개혁 문제는 저도 당연히 관심이 있고 의원 중에서는 박은정, 차규근 의원이 헌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요. 언론 문제 같은 경우는 신장식 의원이 맡아서 문재인 정부의 과학을 직시하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총선 후의 첫 행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절을 12명의 당선자와 함께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때 봉하마을을 가기 전에 그 경로에서 양산을 들렀다가 봉하마을 간 것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넓은 의미에서 애국시민들, 민주진보진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 아닙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셨던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이 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런 비판도 있고 저도 비판적 문제에서 갖고 있지만 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로부터 저희가 계승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 일종의 원로신데 저희가 예방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때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까이서 지켜보셨으니까 대통령이 갖춰야 될 기본적 소양은 뭘까요? 저는 그걸 프레지던트십이라고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대통령다움인 거죠. 우리말로 하면 대통령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문, 윤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너무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즉각적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호기심이나 흥미로 결정한 걸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을 항상 먼저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주 쟁점이 있을 경우 참모들을 부르고 또 관계 부처 공무원을 불러서 다 얘기 듣고 또 토의를 하게 하고 난 뒤에 장점과 단점,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 보고받고 논의 후에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발표했다가 철회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원유 시추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떤 근거로 1인 회사라는 그 보고서 하나 달랑 믿고 5천억을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함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외에도 정책을 냈다가 철회하는 것 중국으로부터 구매를 금지한다고 했다가 다음 날에 철회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서의 대통령다움,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정치인으로서의 갖고 가져야 할 덕성과 능력이 있는데 그건 문과 윤은 비교할 바가 아니다. 진중함과 신중함, 경청, 반대의 의견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아까 지금 5천억 원을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결정을 한 순간 무조건 돈이 투입됩니다. 어떤 반대도 그런데 5천억이 우리나라가 그 5천억을 다른 데 써야 할 때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시첸말로 정말 나라를 말아먹겠구나. 정말 나라를 말아먹겠다라는 생각이 걱정이 들고 저는 3년 넘은 일다라는 말을 제가 만들기도 했고 저희 당에 구하기도 했습니다만 제 심정이었어요. 3년을 또 어떻게 기다리지? 그런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기 힘들다가 아니라 저런 대통령 취하에서 3년 뒤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 있을까? 정말 말아먹겠구나라는 걱정입니다. 아까 조기혁신당은 우선은 대중정당으로 성장하는 거 이게 목표라고 했는데 저는 모든 정당은 결국은 수권정당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10년 동안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10년 안에 대통령 후보 조국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대통령 후보 잘 자격이 없고요. 조기혁신당도 수권정당이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가 대중정당도 아닙니다. 수권정당이 되려면 그 전 단계가 대중정당이 돼야 되고 대중정당으로서 기본 조직을 갖추고 그 정당의 인물들과 노선이 국민의 공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한참 못 미치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10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창당 이후 지금 100일인데 100일을 정말 전력질주를 해왔습니다. 이런 속도로 계속 달려가게 되면 민주당의 역사가 지금 70년 아닙니까? 그런데 70년 민주당에 비해서 저희가 역사도 매우 짧고 70년과 100일이니까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많죠. 그리고 조직적으로 보더라도 의원 수가 저희는 12, 거기는 171명이니까 1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데서 부족한데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런 의지를 통해서 계속하게 되면 점점점 대중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대중정당이 구축되고 나면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저기에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 시점이 오겠죠. 지금은 좀 성급하다. 저희가 감히 이름 좀 알려줬다고 합권정당을 자임하고 대권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은 초심을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국 대표님의 나름의 방식은 뭡니까? 저는 제 비서진에게도 그런 요청을 했고 여러 아는 분들이 요청을 했는데 저나 조국 혁신당이 잘못하고 있거나 걱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 대표님도 저한테 여러 조언들 해주시고 하는데 아는 분들에게 제가 지금 경주마처럼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좌우 앞만 보고 달리는 상황인데 좌우나 뒤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수하거나 놓치거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제가 또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초심을 돌이켜보게 되는 계기가 돼서 그런 식의 현재로서는 그런 방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노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실제 그래서 저희 당의 참모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서진들이 와서 제가 얘기하게 되면 그건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고 있고요. 편하게 얘기하고 그냥 제가 당대표라고 해서 제가 원래 권위주의적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편안하게 참모들이나 당직자들이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런 얘기를 많이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티비와 오마이 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오마이티비 제가 애청자입니다. 모든 걸 챙겨보지 못합니다만 전체 영상 쇼츠 자주 보고 있고요.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생각들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마이티비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부터 많은 격려, 관심, 응원해 주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또 동시에 비판도 하시겠습니다만 동시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감히 부탁드리자면 7월 20일 날 전당대회가 있고 그때는 당원들만 가입, 주권당원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당비 납부한 당원들만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당원 많이 가입해 주시면 깊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와 함께 정치인 조국의 미래를 탐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3년 후, 5년 후, 그리고 10년 후에 정치인 조국이 어떻게 성장할지 우리 모두 기대를 가지고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티비가 이렇게 차별적이고 품격 있는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입니다. 지금 아래 자막에 나와 있죠. 월 만원씩의 자발적 시충료를 내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010-3270-3828 여기에 나도 후원 문자를 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